오늘 제목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씀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오늘 몇 가지 말씀하실 때 많은 마음을 여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포돈 품꾼의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고요 그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이 죽으실 것과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부분을 18절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메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란 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것에 분개하여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아시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 예수님을 사형 언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잖아요 로마 총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의 손에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채찍질하면 십자가에 못 받게 될 것을 이미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사실 그대로 되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벌써 세 번째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얘기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좀 아련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죽으시죠?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 말을 하신 후에 바로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했어요 무엇을 부탁을 했는가?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 부탁을 냈습니다 저런 부탁을 한 거죠 자 여기에서 세배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사도죠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이고요 저자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 열두 사도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그런 사도입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겁니다 이 어머니는 살로맨인데 이 살로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맨은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다른 분들은 나중에 성인이 돼서 만났지만 이 가족이었잖아요 그럼 같이 기구도 했을 것이고 식사도 같이 했을 것이고 자주 본 아주 가까운 아주 친숙한 친근한 그런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살로맨은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불렀어요 저기 보시면 주의 우편에 주의 좌편에 할 때 저 주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님을 굉장히 경배할 땐 퀴리오라는 헬라를 쓰는데 여기서는 수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그냥 당신 이렇게 친근한 때 부르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살로맨은 예수님을 아주 친근하게 하면서 알죠 주님의 나라에 우리 아들 꼭 좋은 자리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아주 가깝게 혈연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죽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후계사가 누가 될 것인가 예수님 반드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굉장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 왕이 되실 것이 분명하니까 그런데 죽음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안 계신 그 다음에 누가 후계사가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살아 계실 때 한 자리 하나 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죠? 만약에 어떤 분들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건강을 걱정하고 빨리 나으셔야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면 효자죠 그런데 병상에 누워계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 유산이 어떻게 될까 이래 생각하면 불효자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생각하니까 모두가 이제 다 그런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요 이 샬룸에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을까요? 같은 생각인 거죠 내가 그 자리가 필요한데요? 쟤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네? 새치기하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시고 모든 제자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는 다른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높은 자리 차지할 때 완전히 몰두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은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2절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는 우리 아들 한 자리 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다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받는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책망하고 야단치지 않고요 그 모르는 마음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하고자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 십자가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한다고 하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을 기대하고요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지 않을 거야 반드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너희들은 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어때요? 반응이 없으신 약간 걱정이 되시죠? 내가 예수님과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은데 이런 어려운 일 주시면 어떡하지 갑자기 멘붕이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신대요 고난을 그럼 어떡해요? 너무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참 좋더라고요 월급도 올라가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으면서 나에게 좋은 일만 맨날 맨날 주세요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하루가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갈수록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분이 주일날 예배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오늘 특근해야 되는데 주일날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나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거절을 했어요 나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회사 근무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내가 충성을 하면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저 오늘 근무 못합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그만 나오시고 잘렸어요 왜 하나님은 나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는데 왜 나한테 어려운 일 주십니까? 왜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좀 불평하면서 아우 신앙자가 될 거 아니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쥐고 가는 십자가 함께 쥘 수 있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죠 그래도 우리 일단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그때 보고요 그때 상황은 나중에 보시면 지금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1박 2일 수련회를 갔잖아요 그때 2500명 버스 54대 해서 1박 2일 가고 경찰이 앞에 뒤에 호의하면서 굉장한 호강을 누리면서 갔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참 은혜도 받고 많은 새신자들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예수 믿는 세상을 경험한 초신자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왔습니다 한 3시 반에 출발해서 서울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6시쯤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막 피크 이제 휴가철이고 해서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6시가 돼도 아주 그냥 서울 근처도 못 왔어요 굉장히 차가 막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차는 그때 우리가 기사님들하고 얘기할 때 혼자 단독 행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서울로 다 똑같이 오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6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한 8시쯤 늦게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성도인들은 막 6시까지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슴이 쿵닥쿵닥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한 기사님이 아주 기질을 발휘했어요 야 저 사람들 가는 길로 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늦다 내가 특별한 길을 아니까 새 길로 가서 아주 빨리 갈 거야 하고 그 대호에서 벗어나서 혼자 딴 길을 갔어요 그래서 혼자 서울에 도착한 시간이 11시에 한 차만 더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타고 11시에 내려가지고 우리 집사님 딴 분들은 다 막 괜찮았는데 한 분이 자기가 이제 일하는 그 집으로 가정집에 일했죠 거기에 이제 밤 12시가 돼서 도착했어요 띵동 누르는데 주인이 안 열어주고 막 그만 일하세요 돌아가세요 밤 12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야 하룻밤 재워주고 다음 날 얘기해도 되잖아요 참 야박하죠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겪으면서 또 교회도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 집에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짐을 가지고 이제 갈 데가 없는데 그때 사랑의 집에 있었거든요 사랑의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데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난 이제 난 신앙생활 주님 예수님 싫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수련에 그렇게 집사님들이 지역장에 가자 해서 한 번 진짜 큰 맘 먹고 예수님 앞에 큰 인심 쓰는 것처럼 수련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당장 잘렸는데 밤 12시에 길거리에 내 쫓임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 완전히 잘렸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한 달 동안 사랑의 집에 계시면서 그냥 주님 다 이것도 주님이 나한테 훈련하려고 주는 것이야 이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놀랐어요 이렇게 주님이 주시는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구나 아 이게 신앙이구나 제가 늦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함께 할 수 있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나니 세상에서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주님 안에서 고난도 함께 감당할 각오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면 아멘 해놓고 도망갈 것을 아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 25절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이 살롬에 야구부와 요한의 어머니가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우리 아들 큰 자리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아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그렇게 높은 자리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25절에 보시면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라고 나오죠 이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권력자들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다스리는 로마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고 압제하고 핍박하는지 너희들이 겪지 않았느냐 그런 자들이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이 권세 부리는 거 너희들이 겪어보지 않았는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이 높은 자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니 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다른지를 26절부터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26절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이 섬기는 자가 큰 자래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는 이 섬긴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시중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운데 심부름을 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은 하인, 사환이라는 단어로 유래되었는데요 사환, 하인, 딴 사람 시중드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섬기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시중드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낮은 자잖아요 그런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낮은 자래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 높이 시중드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합니까?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어떤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의 종은 노예였죠 이 노예는 어떻게 주인이 하는 말에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무조건 순정 무조건 순정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주인한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순정 그리고 주인을 좀 뭐 그냥 약간 하대하면서 주인에게 멸시하면서 아 주인 당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고개도 못 들고 완전히 주인 하면 아 네 이러면서 숙여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가 종인데요 이와 같이 돼야 된다고 해요 자 이 말씀은 종과 같은 신분이 돼야 노예와 같은 신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노예처럼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종이 주인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의 주인 되시는 누구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절대 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 순정하는 자가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섬기는 자는 자 이 종은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일 해놓고 보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보답이 있습니까? 당연한 것을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주인에게 나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 나 좀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 태도를 얘기합니다 섬기는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 높이 받들어 종이 주인을 받는 것처럼 높이 높이 받들어 존중하고 그분을 배려해서 그분의 필요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게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정하면 이 섬기는 자가 자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력자는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그런데 그런 자가 큰 자라고 성경이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받들고 배려하며 그들의 필요에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돌보아드리는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섬기는 자의 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가 하늘 나라에서는 큰 자다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보면 오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많이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분들 불법이기도 하고 잠깐 관광비자로 나와서 일하면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월급도 잘 안 주고 또 어떻게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한국 사람이 문제가 되면 자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한된 비자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강제 출국하고 다시 들어올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아슬아슬한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혼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많은 일을 다 해결해 주면서 얼마 대가를 내놓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의 도움이 그분들에게 참 도움이 됐다면 너무나 그것 또한 감사하죠 왜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할 때 아 그래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니까 힘 있는 내가 해 주지 이런 마음은 섬기는 자의 마음이 아니죠 섬기는 자의 마음은 겸손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나눈다는 이렇게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우대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그분들의 요구를 우리 장로님이 많이 해결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런저런 사건 번호를 갖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 전화하면 뭐 당사자가 아닌데 전화하느냐 뭐 그냥 아 그래 참 애쓰시네요 이러지 않고 당사자 전화하세요 뭐 이러면서 또 한 번은 전화하면 받지 않으니까 어떤 날은 서른 번을 전화를 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대우받으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찾아다니고 발로 뛰고 좀 약간 안 좋은 소리도 아 네 하면서 그냥 받아내면서 그렇게 오직 그냥 낮아진 자리에서 그걸 감당하면서 해결을 해주는 것은 우리의 도움으로 그분들이 좋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섬기는 자의 마음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섬기는 자인 것이 섬기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우월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섬기는 자의 행동의 동기 그리고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돌봐주고는 이렇게 말해요 나 원래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아서 부족한 당신한테 좀 해줬어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건 섬기는 행위는 섬겼지만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이 마음에서 우러난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얼른 들으면 고마운 것 같은데 내가 너보다 우월하니까 내가 해줬어 이 마음은 뭐죠? 교만이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해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섬기는 거라 하지 않을 거예요 섬기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 굉장히 열심히 돕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반찬도 갖다 드리고 없으면 약간 용돈도 조금 드리고 이제 하는데 제가 참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면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은 도와야죠 열른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나보다 못하다는 말은 뭘 했어요? 비교를 했죠 그리고 내가 더 낫잖아요 어떤 감정을 가져요? 우월감을 가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더 나은 내가 조금 더 잘난 내가 조금 부족한 당신에게 이렇게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비교해서 겸손하지 않는 마음 비교해서 내가 우월함으로 그래서 우월한 위치에서 더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어 경제적으로는 당신보다 나아서 내가 당신보다 지식이 많아서 내가 당신보다 지위가 많아서 우리 가정이 당신보다 더 잘돼서 그렇게 어려운 당신의 가정은 내가 도와주리라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것은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자는 오로지 겸손과 낮은 자, 종이라 하잖아요 종의 자리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월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나보다 못하는 자를 섬기는 것이 돌보는 것이 아니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우리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바치셨잖아요 그 정도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뭐 좀 할 게 있으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인도할 때 혹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는지요 나 성경 많이 알아 교회 열심히 다녔고 여러 프로그램 다 해서 나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잘 아는 내가 이렇게 교회도 가끔 나오시고 성경도 잘 모르시고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잘 가르쳐 드리리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섬기는 거예요? 아니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작은 목자 졸업하시고 목장 모임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은혜가 많이 알고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자리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귀하고 저렇게 소중한 우리의 상대방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 시중 든다는 것은 우리가 섬긴다는 것, 시중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린 이런 모습이 생각이 나요 차를 갖다 드리고, 밥을 갖다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는 게 많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 섬긴다는 것은 낮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생활 전반에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알아서 믿음이 좋아서,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생활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생활 전반에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았습니다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했으면 지배하고 다스리고 떵떵거리고 사람들을 완전히 권력으로 잡아가지고 막 휘몰아쳤겠죠 그럴 수 있는 분인데 안 그러셨잖아요 그냥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 주님의 마음으로 가장 낮은 자 되어서 우울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로 겸손과 사랑으로 우리 생활 전반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신앙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십자가 치고 가실 수 있으시죠? 높은 자리, 큰 자리, 그냥 권세자의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의 자리에서 섬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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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서